인삼 옛 어머니의 지혜, 자염으로 숙성해 인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귀한 인삼을 더 귀하게 하는 3일간의 발효를 통해 인삼의 효능을 더욱 높이고 피부에 깊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극진한 정성까지 담아냅니다 이 세상 가장 극진한 정성 그 손길이 닿는 곳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율 극진 한글자막 by 한효주